얼굴 얼굴 자 시청자 여러분 에 탐방 중에 예 오늘 그 아 멀리서 찍으니까 그림이 좋네 자 식단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김치하고 유부초밥 그 다음에 컵라면 예 요렇게 해 가지고 내가 앉을 수 있다면 잘 나오죠 이건 실방 아니죠 나갔니까 잘 나와요 빨리 오세요 빨리 와 에유 이렇게 됐어 아 네 알겠어 아 좋아요 출장하does니깐 아 아 요것만 나오고 전체 화면에 안나오잖아요. 하여튼 컵라면은 꽤 좋아해요. 하여튼 컵라면은 꽤 좋아해요. 저 유부초밥이에요. 이건 유부초밥. 이건 김치. 아 맛있네. 맛있다. 꿀. 이런 맛에. 잘해놔서 먹어야돼. 꿀맛이네 진짜. 이게 하는 재미있구먼. 이거 초밥 많이 드셔. 나는 불 먹을거야. 바닥 떨어지고. 김치 라면이 김치에요 아 맛있다셨네 김치 김치 맛있다 이거 들어야 되참 이거 들어야 되참 이케 이케 맞춰 국이 있으니까 먹기가 부드럽잖아요 그럼요 ㅋㅋㅋ cup 간장장장장장장 하나 ractal장장장장에 자 여러분 경치 좋은 개울가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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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흘러가는 호가을에 자 이런 데서 먹는 것은 여러분 그야말로 꿀맛 아닙니까 고맙다 이거는 체크 땅은 starr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4방에 소나무가 아주... 근데 이쪽 보시지 말고... 강가에 나와서 식사하시니까 어떠십니까? 굿! 굿! 꿀맛이죠? 꿀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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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irs & 분리 Prozent 꿀맛! 실방 한번 펴볼까?